Q. XR 라이브 공연 둘 셋! 베스트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전 세계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감 콘텐츠의 장! 광화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화시대에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실감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더보이즈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XR 기반의 실감 기술로 구현된 버추얼 광화문 무대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초 XR 라이브 공연 광화 폭류!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채널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그럼 우리 광화시대에서 만나요! 안녕!